두둥 오랜만에 돌아온 유정 기록 지금은 김포공항이고요 일본 콘서트를 위해 아침을 찍고 왔습니다 오늘은 셀카봉을 챙겨오기도 했고 제 인스타가 생겼잖아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일수도 이것저것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커피를 시키고 여행 다니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 딱 넘어가면 도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으려고요 저의 오늘 공항 패션 룩을 소개시켜 드리려면 이 가방 이거 제가 진짜로 대학생 때 맺던 가방이에요 약간 새내기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안경도 써보고 저는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도 재밌는데 편집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거북목 방지해야 하고 지금 찍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인천공항이랑 착각했나봐요 커피를 사러 왔는데 당근이 꽂혀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가짜였던 걸로 진짜였으면 당연히 녹았겠죠 완전 바보같은 행동이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놀자 이멀젠시 이멀젠시 늦었어요 저희를 찾고 있어요 저요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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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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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엄청 신기한거 보여드릴거에요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가 어두워져요 해봐요 그리고 또 올리면 다시 밝아진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놓을까 댄스곡을 정말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거든요 발리는 꾸준히 하는 네 우선 자 스케줄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겨카치를 먹으러 갈겁니다 6년차가 되고 사람 많은 곳을 이렇게 찍는건 창피하네요 식당에서 만나요 식당에서 만나요 ㅋㅋㅋㅋ 아... 겉같이 정식을 시켰어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먹은거 같은데 기내식도 많이 먹고 아까 텐동도 절반먹고 제가 일본에 와서 한 다짐이 있으면 제가 저번에 디저트를 먹고 살이 엄청 쪘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뭐든 절반먹기 프로젝트 절반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제 얘를 집어서 이렇게 구워먹으면 되겠죠? 여기 잘 먹겠습니다 짱 와우 에이유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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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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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여기 어디라 있죠? 빔스 재팬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엄청난 소품을 찾았습니다 힐링인데 너무 똑같아요 저 진짜 이거 보고 깜짝놀랐어 진짜 같잖아 이거 뭐야 치킨 만두를 겟 해버렸습니다 7층부터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용했어 말을 한 말도 못하겠어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만두 환영관영 용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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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아 흐흐흐흐 이제 한번 대기 시작하면 돼요 이제 한번 대기 시작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먹는 붕어빵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팥 커스터드랑 밥 맛을 샀어요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저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오늘 새로 바꾼 이 곰돌이 키링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갈 때는 양쪽에 다 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짜잔 양쪽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만두와 곰돌이 그리고 그리고 러쉬 숙소에 욕조가 있어서 배스밤 샀어요 정말 여러 가지 향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러쉬가 엄청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러쉬 중에서 진짜 제일 컸어요 여러분 러쉬에 이런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담겼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이거는 되게 봤을 때 되게 달콤하고 그런 향일 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우디해요 아까 방금 먹은 건 그냥 딱 붕어빵 팥밥 맛이고요 이거는 밤 와 너무 맛있다 또 또 좋아 잘되라고 요거트도 사왔어요 겨우겨우 4kg를 뺏어왔는데 또 4kg를 짜서 항상 했네 슈크림 붕어빵을 먹고 가봤어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바닐라빈이 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와 그리고 슈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네 커스터브 크림이 와 진짜 와 이거 완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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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저 먹고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풍어빵 먹고 바로 잠들어버린 나 나 미친 거 되게 웃기다 자 오늘은 콘서트가 있는 디데이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심에 콘서트하고 이벤트 진행하고 또 저녁에 콘서트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잠은 푹 찬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지압 슬리퍼를 신었어요 이제 슬슬 내려가서 아주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뽑아서 밖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오하요 오하요 멤버들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가 방금 머리를 벗고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졸아버렸어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꿈에서 구미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구미호네? 이랬어요 마지막 날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정신 저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 영수 영수다 안녕하세요 영수씨 잘 잤어요? 응 빨리 가서 밀크티를 사볼까 합니다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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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지나가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사고 아 또 여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참을까? 참아야 해 오 밀크티가 시간이 없어 가서 따뜻한 밀크티로 몸물 한번 싹 녹여주고 아주 달달한 빵으로 혈당 스파이크 세게 한번 맞아주고 그럼 공연장에서 만나요 마이크를 찍었어 마이크를 찍었어 어? 방금 팀장님한테 발길 찍었어 하하하 하하하 와 이거 인성 화장 점점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득 어제 씻다가 어? 내일은 반대쪽으로 타볼까? 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1차 출근 완료 출근 완료 출근 완료 밥이 왔는데 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먹는지 저는 지금 빵 먹고 있었는데 카레 그리고 이게 그건가? 새우튀김? 저는 처음에 딱 새우튀김만 이렇게 찝어먹고 찍어먹고 했죠 새우튀김 이거 뭐죠? 새우 아니 새우 일비템푸라 한국어랄? 새우튀김 아 새우튀김 연계국어가지고 새우튀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새우튀김만 이렇게 먹었어 근데 젓가락 안 갖고 뭐야 어? 어? 나 들고 갔나? 응 저기 있네 여기 있네 뭐야 아이씨 아 진짜 내가 들고 간 줄 알았네 새우가 도망갔네 살아있었네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새우가 살고 싶어서 도망간걸 오 마이 뭐? 챌린지 아아아 아아 그래? 조긍 무대 준비 가입 완료 유정기록인가요? 네 나오실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뭐죠? 오늘의 컨셉은 약간 도시남자네기 도남 저는 오늘 큐티 섹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넥투빅을 해봤어요 넥투빅 똑같이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위트 맨이에요 이제 곧 올라갈 거니까 잘하고 와요 우리 사과해요 나한테 전 이틀간의 4번 공연 끝이 나왔습니다 맛있는 라면과 빵을 챙기고 저희는 이제 회식을 하러 갈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송호 형도 울고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용수가 또 뽀엥 하면서 울었습니다 뽀엥 용수 등장 안 울었는데 안 울었는데요? 안 울었는데요? 안 울었는데요? 어? 나온 게 없어요? 응 이번에 선물인가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우린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메뉴 뭐죠? 몰라요 가봐요 알아요 약디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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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스탑 좀 눌러줘 스탑 오예가이싱ます 회식하러 왔어요 내게 약디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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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 굉장히 카와이하네요 당신이 해서 그래요 아 오늘 대학 유정이 리플래시 진짜 찢었습니다 저것을 찢었습니다 나 비옥이 안 나왔대? 리플래시 했어? 뭐야? 짱이었어 아 근데 진짜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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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아니 오이를 왜 쓰러 하지? 오이신데 자 귀빈이 형 왔습니다 아 입냄새 바바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로콜라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와아 아아 엄마 용서 한번 구워봐라 이거 구워라 난 타생이 좋아하니까 지금 먹었는데 표도 이거 표도 이거 이따다키마스 어떤 팁이라네 처음에는 생으로 맛있어? 네 두번째로는 이제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맞아 여기 다 넣었어 애초에 양념이 뭐 있으니까 안 쓰거든 이거 쓸거야 네 아잇 저번에는 ㅋㅋㅋㅋ 저는 환신욕을 하려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러쉬에 가서 이 베스밤이라는 걸 사봤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엘사 어 징그러워 다 받은 것 같으니 오우 벗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어 잠시만 이 스티커는 빼고 했었어야 되는데 큰일같아 지급되지 뭐 와 향기가 바로 올라가네 제가 또 라벤더 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우디한 향기가 나요 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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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버렸어요 으아악 콘서트를 고생한 나에게 이런 사치네 괜찮잖아 욕조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저를 과소평가했네요 아하하하 일본넷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체크아웃이 2시인데 12시에 저랑 성호영이랑 준영이랑 메이즈님이랑 동키호테 가기로 했거든요 씻고 나갈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의 출국 패션 지금은 동키호테에 갈겁니다 조금 추울 수도 있어서 난방을 걸쳤어요 던던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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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볼까?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안녕! 귀여워 내가 보니까 어떻게 갈까? 그리고 스태프분들 음성스도 하나 두 개 공부 사서 가야지 신조쿠에 왔습니다 한 끼에 45호였어요 올리오는 첫 번째 메뉴 홍게가 나왔습니다 그럼 촙촙 한번 해볼까? 촙촙 껍데기 뿌리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똑똑하시네 비린내 잡기 대게 먹어보겠습니다 안 뜨거우면 되지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은 비슷한데 조금 더 감칠맛이 또 짜요 고구마랑 호박이 있는 거구나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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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예요 어머니 고김이 뭔가 맛이 달라 약간 비비큐 튀김 맛인 것 같아 야 마음 맛이 더 환전하다 저 진짜 이렇게 큰 상황 처음 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여요 더 체감 있는 거 이거 보이세요? 어? 진짜 45만원 넣을만 하네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먹어볼까? 이거 두 가지 먹어볼까? 두 가지 나 이 덜 뻑뻑한 띠 음 안녕 일본 이제 떠나요 안 낀 길이라 야경은 정말 예쁘겠다만 떠나는 게 아쉽네요 가는 동안 뭐 할 거예요? 저 가설 건데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도 삼가자들을 교정 받았어요 초등학생 브이로그 감정이야 내 브이로그에 여러 가지 말투가 나와 비행메이트네요 아이 ul 저의 간식 카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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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제가 카스텔레를 워낙 좋아하는데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샀습니다 엔진! 최대 출력! 오는 동안 잘 한숨 당정 편집했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사장님은 감사합니다.